쉴만한 물가로 종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본적인 죄의 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자네가 태어나면 죄 짓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짜증을 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남을 미워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을 할 뿐 아니라 많은 죄를 짓습니다. 어떤 학교도 죄 짓는 과목을 개설해 놓고 죄 짓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르게 살도록 도덕 윤리 바른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죄 짓는 것은 너무나도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본성적인 죄, 즉 내적인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죽실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멍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서 탐욕은 욕심입니다. 악독은 해야 할 마음입니다. 음탕은 외설과 음담입니다. 비왕은 남을 헐뜯는 것입니다. 우매함은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본성적인 죄, 내적인 죄의 모습들입니다. 눈과 톡 건드리거나 어떤 것을 보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생각들이 욕심과 만나 사람을 더럽힙니다. 마치 떡물이 평상시에는 깨끗해 보여도 나무로 휘저으면 가라앉아 있던 침전문이 올라와서 온통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만큼은 나와 관계없다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살인과 간음을 지목할 것입니다. 실제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과 간통할 일이 없다면 살인과 간음은 나와 관계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살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마태의 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세상은 밖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죄인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숨은 동기와 의도로 판단하십니다. 죄의 행동은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이미 그 마음속에는 똑같은 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인을 다시금 정의하십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유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나가는 이스라엘 욕설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욕을 달고 살죠? 친구들끼리 욕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가 지난 정도를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는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짜증을 냅니까? 얼마나 많이 화를 냅니까? 얼마나 많이 희귀합니까? 얼마나 많이 남을 미워합니까?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에 대해 미련한 놈이라고 무시합니까? 마음속으로만 이런 것들을 한다 해도 이미 동일한 살인제가 적용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이미 그 마음속에는 살인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 1서 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요한 1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고린도전서 8장 12절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나 미워하거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만으로도 살인제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하루 동안도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늠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는 가늠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루느니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가늠도 살인과 같은 맥락입니다. 욕심은 원래 없던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창구 역할을 하는 눈과 입을 통해 죄를 낳습니다. 모든 남성은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저절로 고개가 돌아가죠. 짧은 치마를 보면서 달라붙은 옷을 보면서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마음속에 상상을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기 전엔 괜찮은데 보는 순간 마음속에서 잠자던 욕심이 죄로 인퇴됩니다. 혼자 있을 때는 문제 없는데 남녀들이 여행 가면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이 발각되지 않으면 죄라 규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음역을 품고 여자를 보면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다고 선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뿐 이미 그 마음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마가움 7창 20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제2목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여기서 이것만큼은 나와 관계없다고 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사실 다 해당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바태국음 7창 16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엉키에서 무학을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의 종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타난 것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열매 몇 개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 맺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인간은 근본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마다 죄의 열매들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품은 것도 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질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생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